응? 웬일이야, 너무 죄송합니다. 아우, 너는 사람 민망하게 이렇게 애가 눈치가 없어. 아, 이렇게 둘이 멀찍한 채 떨어져 앉은 거 보면 몰라. 둘, 셋이 진짜 끝났다는 거잖아. 아우, 박스! 아우, 나 다시 왔네요. 이거 킬을 잘못 잡아준 거 같아. 내가 삐샷해! 아우, 됐군. 치과 의사들 도둑놈 투성인 거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.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다 나를 따라왔겠어? 쓸데없이 비싸게나 하고 선생님이 신뢰를 못 얻어서 그런 거지. 셋! 뾰롱 뾰롱 뾰로롱 아라미 파워, 얍! 아라미 파워, 얍! 아라미, entertaining 아라미 가수